오늘 새벽 5시 30분, 서울 출발 코리아항공 717 여객기가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며 1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승객은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서울 출발 코리아항공 717 여객기가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며 1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승객은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를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